안녕하세요 차연 김혜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제가 포크스타일 이스케이프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밑에서 일어나는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동작인 니스사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밑에서 잡힌 상태에서 상대가 다리랑 배를 잡은 상태로 제가 헤더스테이 우선 여기서 제가 다리를 살리고 그대로 다리를 살린 공간 그대로 앞으로 나가면서 탈출해 주실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안 잡힌 쪽 팔 다리 지금 제일 왼쪽 다리를 먼저 발가락 때문에 살려주시고 이 공간으로 꿀코 있는 분 앞으로 가시면서 상체는 뒤로 누워주실겁니다 이쪽 지금 놓으시면 똑같이 위에 계신 분은 보통 안 놓치려고 따라오겠죠 그럼 또다시 제가 상체 기대고 다를 때 앞으로 내리면서 상대가 그립을 못 잡게 해주신 다음에 그립이 작게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탈출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난 총 2시간이면abilities 개관뽑 이상 챌린지 نت Paroo 캠피 캠피